안녕하세요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가 비쌍나 비 있나요? 아..아침부터 비웠는데 아..아침부터 비웠는데 지금까지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앗터! 양말 비옵니다 자 유튜브에서 무척 가능한답니다 비가 많이 많이 들어왔어요 뭐 그냥 시키면서 찍은거죠 아..물별 저 이제 물별입니다 동영상에서 물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 저 하는거같아요 뭐..성우에 볼채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첫 번째거처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옹아, 아가야, 너 왜 거기 있어? 야옹아, 너 왜 거기 나갔어? 응? 야옹아, 어디 나갔어? 야옹아, 어디 들어가? 거기 들어가면 안 돼. 야옹아, 비켜, 나가. 에이라, 물어봤다. 마음대로 하세요. 어, 우리 엄마 고양이 나갔지. 야옹아, 너 말고. 야옹아, 비 온다, 비 온다, 조심해. 야옹아, 너 말, 오, 야옹아, 야옹아, 귀여워. 아이고, 똑똑한 녀석. 자, 전 가겠습니다. 아, 이따가 간식 줄게, 알았다. 기다려. 올이 간식이고요. 야옹아, 이리 와. 야옹아, 이리 와. 잘 먹죠 근데 애꼬리가 말려있는건 뭐지? 여기 애꼬리가 없는데 냥아 없어 냥아 냥아 끝난다 가봐 그럼 여기서 마치고요 빠이빠이 야 내 손에 아무것도 없거든 냥아 냥옹 냥옹 없거든요 안뇽 가뚜 없어 냥옹 빠이빠 해봐 빠이빠 하네요 안녕 냥 냥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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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냥옹